엄마가 이번 연도 갑진 년을 들어서서 내가 그래도 55세, 56세 수전까지는 엄마가 그래도 뭔가 힘들었던 고비고비를 잘 넘겨왔는데 그래도 이번 연도에 내가 자리를 딱 잡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 근데 본인이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이유는 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에 갑진 년을 딱 들어서면서 뭔가 깨지기 시작을 했대 금전에 바람이 분다라든지 내가 힘든 고비를 넘겨야 되는 1, 2월을 그렇게 조금 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엄마한테 문서적인 거 그러니까 돈으로 나한테 간제적인 거 시비, 다툼, 돈 가지고 어쨌든 바람이 불어야 되는 그런 한 해를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그런 한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년이 지났지만 근데 4월달 음력 4월달부터 5월이죠 양력으로 치면 4월달부터는 조금 안정선에 들어가고 나한테 어떤 변화 변동이 생겼어야 되는데 변화가 생겼어 엄마한테? 그 일이 작년에서 이어진 거 같은데 작년에 작년 9월달 8월 말에 같이 뭐 하던 사람이 그냥 죽었거든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돈 타격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걸로 있어가지고 그런 일로 있어가지고 어쨌든 엄마가 뭔가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어쨌든 내가 고비를 넘겼다 했잖아 그 넘긴 고비를 4, 5월달까지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달이었거든 근데 어쨌든 음력 지금 6월이에요 음력 6월이 되면서 엄마가 그 기운을 잘 타서 올라가는 운세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만 하반기에 나한테 어쨌든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여요 해결을 조금 지어야 돼 그 앞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머리 아픈 일, 돈에 타격 맞은 일을 정리정돈을 조금 해야만 뒤에 따라 들어오는 기인이 열린다는 거지 어쨌든 엄마한테는 하반기의 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운기 좋은 열차를 올라타라는 거야 그걸 타야만 내년에 내가 다가오는 58세 수전에서 또 꼬꾸라질 일이 있으니 사람 조심, 돈 조심 항상 그렇네 근데 엄마는 어디 가도 정으로 뭔가 정이라기보다는 내 사주 팔자, 나는 사주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엄마를 봤을 때 남들한테 베풀어야 돼 근데 그 선을 분명하게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엄마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도 아니면 뭐의 성향이 있거든 엄마가 성격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도 참 뭐에 홀린 것처럼 내가 믿고 따르고 하는 데 있어서 다 베푸는 거야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동생이라면 동생이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좀 올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뒤처리가... 자살했어? 네 내가 엄마한테 계속 엄마 왜 사람이 자꾸 들어오지 사람이 들어오지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다 자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잖아 근데 이게 산 사람처럼 자꾸 보여 지는 아직까지도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엄마를 자꾸 쫓아다니는데 왜 쫓아다니냐면 뭔가 해결 방안을 지어주지 못하고 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해됐든 이 뒷부분 이야기는 엄마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 털어주고 닦아주고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귀신은 불러들이지 말자 근데 어쨌든 내가 그 귀신을 달고 다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엄마가 털 거는 털어야 돼 그래야만 엄마가 가는 길에 있어서 막힐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어디가 됐든 내가 상무... 뭐 나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털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엄마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중요한 거잖아 엄마는 그치? 근데 내년에 온기가 3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월달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엄마가 만나면 안 돼요 돈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정을 줬든 절대로 하면 안 돼 음력 3월 음력 3월이 됐든 양력 3월이 됐든 사람이 자꾸 들고 나고 엄마한테 속아지는 게 들어와 이제 7월달부터 알겠죠? 음력 7월부터는 엄마한테 뭔가 사람이 자꾸 속아져 기존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 절대적으로 투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들고 날고 들고 날고 할 때 돈으로 엄마가 발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투자는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어째됐든 내가 올라가는 열차에 올라타라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잘 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 이번 연도 내년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그거를 제일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 지금 현재상으로는 엄마가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이 분명히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지금 혼자잖아 엄마가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라 근데 같이 사는 거는 엄마가 다 뭐 때문에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뜨거운 거를 내가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자꾸 화가 치밀히 오르거든 막 손끝에서 열이 난다 엄마 보고 있으면 속에 화 좀 불어내고 그러세요 진짜로 그러다 죽어요 진짜 다 죽어요 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들이 취직이 안 돼서 올 일은 될란가 아니 자기 거 물어본다 해 나 그거 또 온 가족 다 물어봐 아들 떼면 좀 봐줘요 아들 몇 살인데요 이제 24살이거든요 엄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요번 연도는 요 아들 24살 신사생 성시가 어떻게 돼요? 도 도? 어디 도시에요? 성주도시 성주 네 이번 연도까지는 시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뭔가 준비를 조금 해서 내년 수환으로 이제 하반기부터는 내가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준비조차도 안 하고 있어 솔직하게 지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가 할 마음이 없어요 쉬운 일을 찾아서 가려고 하고 머리 요래조래 쓰고 있는 게 보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내년 자에 뭔가 직장 운세라든지 요런 것들이 조금 열리니까 이번 연도에 뭔가 준비를 조금 하라라고 자소리를 하세요 네가 이번 연도까지는 내가 봐줬구만 그 대신에 내년에는 뭔가 다시 스타트를 끊어라 해서 설 지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문이 열리니까 지금은 조금 준비를 하시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아무리 여기에서 점을 보고 간들 내 자식이 엄마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못 끝나 여기서 된다 해도 준비를 하라 한다 해도 지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엄마 말을 듣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일단 이 아는 직장 간 새 문은 내년에 열려요 이번 연도까지 뭘 해도 또 그만두고 나오고 마음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가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 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자체에 뭔가 직성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요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요거 직성 조금은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야만 문이 열린다 해도 확한이 열리지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되나 그리고 다 큰 자식이 엄마가 지금 걱정할 게 아니고 엄마 아깨를 열어가는 게 문제고 엄마 거 해결하는 게 문제다 어? 내가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들어가고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고 노후 준비를 하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엄마 거나 준비를 하세요 자식들은 저거 인생이다 저거 알아서 살고로 나아 놔라 엄마 어? 알겠지? 딸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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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지? 28이거든 남자가 돼지띠인가? 그러면 서른인가요? 돼지띠? 서른? 하나 있는데 괜찮은가? 둘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그렇게 딱 기충이 난다거나 살이 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 피곤할 텐데 딸래미가? 어 남자 때문에? 아니 아니 남자도 남자 쪽에서 보면 여자가 되게 딱 부러지고 좀 그렇다 보니까 음 글쎄 나는 많이 지고 살아줘야 된다 딸래미가 딸래미가? 어 아들한테 아들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우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지가 잘나가지고 엄마 딸이 너무 잘났다 할소리 안 할소리 이렇게 하는데 음 엄청 잔소리꾼으로 보인다 어? 그래서 그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리고 얘네 둘이 결혼까지는 안 보여요 엄마 원인 대길사 이렇게 뭐 그 문이 열렸다 요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고 얘 시집 늦게 가는 게 좋아요 갔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보내세요 최대한 연애하는 거는 엄마는 한신 신경 꺼져가 끄라니까 왜 자식들한테 자꾸 신경 쓰는데 엄마 아끼리나 아니 이혼을 했는데 남편을 데리고 사는 엄마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 뭐 사람 좋다고 아직까지 애들이 있으니까 뭐 다 컸는데 뭐 애들이 있으니까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때 따로 산다고 절대 그래 못한다 어? 뭐 마음으로 그냥 어쨌든 뭐 그냥 서류장에만 이혼해가지고 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연이 있겠지만 아빠랑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고 근데 뭐 오도 갈 데가 없어가면 거의 어 오도 갈 데도 없다 아니 그래서 오도 갈 데 없어서 뭔가가 내가 자립하고 싶어서 했는데 덜컥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네 그때 전 보고 갔었다며 2년 전에 5년인가? 나한테 한참 됐어 5년 내가 인정 5년 됐는데 그러면 갓심받았을 때는 갓 내려오셨을 땐까 그랬을 건데 갓심받았을 때요 부산에 오셨을걸? 갓심받았을 때 봤구나 그래서 엄마가 또 다시 연이 다시 된 거는 자꾸 뭐 이렇게 빌어가라고 연이 다시 된 거야 엄마 그래서 자꾸 묻기만 묻지 말고 알겠죠? 뭔가 풀거리가 됐든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풀어가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든 엄마를 위해서라든 혼자서 절대로 버텨갖고 이겨내고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봐서는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조심을 하라는 거야 팩트는 사람으로 돈으로 칠 수 있는 이동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변화들이 있을 때 잘 가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또 하반기에 올라오는 그 운기가 그 운기를 잘 잡아야만 잘 올라타야만 엄마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좋은 길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금년 올해 내년까지는 꾸준하게 하면서 사람이 들어온다 이번 연도 하반기에 엄마가 다른데 옮겨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들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이동 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옮겨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다른 거 옮길 만한 게 없는데 아마 생각 그러면 그대로 있어라 엄마 내년까지도 이동은 없으니까 이번 연도 딱 이동하는 거 말고는 내년에는 이동이 없어요 내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겠지? 하는 데서 자리 잡아주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잘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이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벌리니까 자꾸 벌리지 마라 사람들한테 그러네 더 벌리지 말고 사람들한테 지힙니다 엄마는 왜 베풀어야 되잖아 그리고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페트는 맨날 뺏기는 거지 다 나가는 거지 뭐 나는 나는 어쨌든 엄마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 연도 하반기와 내년의 운기는 분명히 내 생월달이 지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7월생이잖아 그러니까 그 7월이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운기가 바뀌니까 내년 운기를 같이 타고 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타고 가세요 그 부분에 있어 감사합니다.